1999년에 생긴 사이월드입니다. 2000년대 초반 미니홈피로 인기를 끌면서 한때 회원수 3천만 명을 자랑하는 국민 SNS였습니다. 그 안에서 화폐처럼 쓰던 도토리로 미니홈피를 꾸미고 또 요즘의 팔로워 개념인 일촌 맺기라는 것도 있었는데 한동안 경영난에 시달리던 사이월드가 얼마 전부터 사전 공지 하나 없이 접속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엄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사이월드 홈페이지 접속이 끊긴 건 이달 초부터입니다. 먹통 상태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. 2000년대 중후반 국민 SNS라는 말까지 들었던 사이월드는 스마트폰 확산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SNS에 밀려 급속히 추락했습니다. 이후 임금 채불 등 경영상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표는 연락이 두절됐고 직원들도 대부분 퇴사했습니다.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해온 건데 다음 달 12일까지 인터넷 주소인 도메인 소유권을 연장하지 않으면 현재의 주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. 다만 서버가 남아있으면 사용자들의 글과 사진들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투자가 끊긴 현재 상황에서는 서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. 추억과 경험을 공유하는 국민 SNS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질 처지가 됐습니다. SBS 언민재입니다.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